혹시 내 몸의 통증이 자세 때문?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앉아서 기대서 누워서 노상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모니터 등을 보며 고개는 쑥 앞으로 등은 구부정 목이 앞으로 1cm나우스 우리 목 뒤의 근육과 뼈에 2, 3kg 정도의 하중이 가중되게 됩니다 고개를 숙이는 습관을 없애고 등과 허리를 펴주는 자세를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세 하시니까 어떠세요? 편해요, 시원해요 구부정했던 등과 허리가 시원하게 짱! 상당한 모습으로 대변신! 양쪽 어깨를 이렇게 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굽고 비스듬했던 어깨와 등이 펴주니까 기까지 거친 모습으로 고개를 이렇게 두르시고 어깨를 이렇게 펴보세요 어깨, 등, 허리가 펴주니까 볼록했던 데가 쏙 들어가고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숙이면 진동이 확! 기울면 진동이 확! 구부치면 진동이 확! 아, 지금까지 이런 제품은 없었다! 대박 특정! 쫙 펴지는 등과 허리! 이제 시간문제! 자세도 스스로 인공지능으로! 스마트 시스템으로 하는 바른 자세! 바른 자세를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인공지능 시스템! 메타핀! 착용만 하십시오! 착용 즉시 목, 어깨, 등, 허리에 이르는 라인이 쫙! 착용 즉시 바로 세우고 바로 펴집니다! 착용하고 있으면 바른 자세를 유치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무너치면 가차없이 진동을 통해 바른 자세를 만들게 하는 스마트한 인공지능 시스템! 메타핀! 비밀은 인공지능 자세감지 센서! 좌우 비틀어진 자세도! 앞으로 숙이는 구구정한 자세도! 내가 몇 번을 구구렸는지 디지털 계기판으로 횟수 확인까지! 자세는 곧 습관입니다. 일시적, 강제적, 물리적인 힘으로 압박하는 것보다 바른 자세를 습관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가 습관이 되도록! 내 몸에 바른 자세를 알려주고 잘못된 자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바른 자세 전문 정단기기! 홈쇼핑 최초 론칭 개념! 특별사은 행사! 한 개 6만 9천 8백원 판매되던 메타핏을 지금 구매하시면 2만원 파격 인하되 4만 9천 8백원! 4만 9천 8백원! 행사가 끝나기 전 빨리 구입하십시오! 평소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는 자세와 베개를 높게 베거나 쇼파에 비스듬하게 눕는 등의 나쁜 자세는 경추를 포함한 척추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착용 즉시 바로 세우고 바로 펼칩니다! 착용하고 있으면 바른 자세를 유치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무너치면 가차없이 진동을 통해 바른 자세를 만들게 하는 스마트한 인공지능 자세 교청기! 메타핏! 요거하면서부터 진짜 꼿꼿하다는 말 많이 들어요! 80g의 총용량! 러닝 셔츠 한창 무기! 어깨 끼우기만 하면 간편한 착용! 어떤 옷 속에도 착! 아무도 모르게 착용! 이건 진동으로도 알려주고 또 나중에 계기판으로 확인도 되니까 애들이 정말 재밌어하면서 잘해요. 좌우 비틀어진 자세도 앞으로 숙이는 구부정한 자세도 내가 몇 번을 구부렸는지 디지털 계기판으로 횟수 확인까지! 간단한 충전으로 약 일주일 동안 쭉 사용!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섭다 보니까 자세가 자꾸 흐트러지는데 그럴 때마다 이 제품이 알려주니까 노력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세가 아주 좋아졌어요. 숙이면 진동이 확! 기울면 진동이 확! 구부치면 진동이 확! 첫째 착용 즉시 복부터 등! 허리가 쫙! 구부정했던 등과 허리가 시원하게 쫙! 단단한 모습으로 대변신! 굳고 미스듬했던 어깨와 등이 펴지니까 기까지 거친 모습으로! 착용 즉시 바로 세우고 바로 펴집니다! 둘째 간편한 착용! 어깨 끼우기만 하면 간편한 착용! 어떤 옷 속에도 차! 아무도 모르게 착용! 편안하게 인공친흥으로 바른 자세가 습관이 되도록! 셋째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하게! 스마트폰, 컴퓨터를 많이 아는 현대인이라면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흠까지! 착용이 바른 자세로! 착용이 곧 균형 잡힌 몸매로! 착용이 곧 곧곧한 등과 허리! 당당한 스타일로! 바른 자세가 습관이 되도록! 내 몸에 바른 자세를 알려주고 잘못된 자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바른 자세 전문 첨단 기기! 홈쇼핑 최초 런칭 개념! 특별 사은 행사! 한 개! 69,800원 판매되던 메타핏을 지금 구매하시면 2만원 가격 인하된! 49,800원! 49,800원! 행사가 끝나기 전 빨리 구입하십시오! 50,800원 판매되던 메타핏을